왜냐하면은 제 방송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알고 있으면은 다른 뭐 여캠 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방송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 다시 한번 꽁콩 강의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팔팟 님도 10종 8구는 아마 어제 팔팔님 보졌네 팔팔님 팔팔님이 어제 콘 한개 쌓아줬거든요 키즈쇼 할 때 지금 쌓아 주셔야 되는데 여시면 저도 꽁콩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화 쓸게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꽁콩을 바라는 모든 방송인들 팝콘 tv 방송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이건 참여가 가능한 거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근데 어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에 에 서론이 길지만 아무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보시면은 어 고개 옆으로 아 감사합니다 해봐 보시면은 무료 충전소라고 있어요 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거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뭐 무료 충전소가 있습니다 자 예예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거기로 들어가시면 어플 다운받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글을 잘 보셔야 되요 어떤 거는 이제 어플을 다운받고 뭐 하는게 예예 근데 이게 대륙 tv랑 틀린 건 뭐냐면 대륙 tv는 한개 다운받아도 이게 환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팝콘 tv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플 하나 다운받고 바로 팝콘이 신속하게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물론 거기 적혀있는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어떤 거는 뭐 카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게 있는데 어플 다운받기만 해도 되는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1콘에서 2콘이면은 거의 어플을 다운받자마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말씀 드리구요 예 예